안녕하세요. 판례공보 5분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1년 4월 15일자 판례공보 유성기업 어영노조 사건입니다. 선거일은 2021년 2월 25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7-51610 판결입니다. 판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보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명은 노동조합 설립 무효 확인 소송입니다. 원고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이었고요. 피고는 유성기업의 노동조합이었습니다. 피고가 상고한 거죠. 피고 보조창가로서 유성기업이 보조창가를 했었습니다. 결론은 상고 기각된 거죠. 내용 한번 보시죠. 유성기업은 창조 컨설팅하는 회사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새로운 노동조합인 피고를 설립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노동청에다가 설립신고도 했었죠. 원래 유성기업은 전국금속노조하고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속노조 소속에 있는 노조 말고 별도의 노조를 만들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걸 창조 컨설팅하는 회사를 자문을 받아가지고 이걸 만들게 된 거죠. 그러면서 유성기업과 창조 컨설팅은 직원들에게 피고조합에 가입하라고 계속 동료를 합니다. 그리고 유성기업 임직원들도 원고조합의 일부, 금속노조 소속에 있는 노조원들에게도 이 피고조합에 가입할 걸 종용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 그래서 이제 이 금속노조가 이 노조, 이 세, 한마디로 어영노조죠. 어영노조의 무효를 확인을 구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무효로 설립됐다고 한다면 이거는 과거의 권리관계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확인해서는 과거의 권리관계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확인해서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물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예외가 있습니다. 뭐냐면 과거의 법률관계를 하더라도 현재 그 권리관계가 현재 유효하고 다른 어떤 뭐 유효적절한 수단이 없을 경우에는 과거의 법률관계를 할지라도 확인을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피고는 뭐라고 주장하냐면 이 판결이 내려지게 되면 피고 조합이 무효화된다는 것이고 그거는 피고 조합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법적인 형성해소라고 하는데 새로 적급했던 것이 무효로 바뀌는 이런 형성해소는 불가능하다고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법률상 근거 없이 형성해소를 인정하기 때문에 이런 무효 확인은 해선 안 된다고 상고를 하게 된 겁니다. 대법원은 여기서 답을 하는데 피고 조합의 설립은 무효이다. 왜냐하면 노동조합은 자율적으로 구성돼야 되고 사용자의 개입에 의해서 만들어져는 안 되기 때문에 사용자의 개입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특히 여기는 사용자가 창조 컨설틱이라는 외부 회사의 자물을 받아서 조합을 설립하고 했기 때문에 이런 조합은 노동조합 자율성을 침해한 거여서 무효다. 그리고 그것은 관청에 설립 신고 수리했다 하더라도 무효 맞다. 문제는 과거 법률관계가 아니냐. 과거에 설립 신고 당시가 무효니까 무효인 거 아니냐 라고 했는데 대법원은 현재의 법률관계에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과거에 법률관계를 하더라도 무효 확인할 수 있다 라고 판결하는 겁니다. 그리고 원심은 아까 사실관계 이후에 설명한 것처럼 설립된 이후에 조합원들을 가입하라고 막 독려하고 이런 것들을 다 적시하면서 무효 사유로 봤는데 대법원은 그거는 무효 사유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그 무효 사정들은 원래 있었던 흠결의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정도의 사실로서는 볼 수 있는데 어쨌든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안 된다는 거죠. 결국은 설립 이후의 사정은 무효 사정 아니고 그 설립 이후의 사정을 보는 경우는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관점에서만 보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안은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는 사정도 없다고 판단을 내린 겁니다. 이거는 이제 노동조합 사건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노동사건을 많이 하는 분이 아니라면 굳이 알 수는 없지만 이 과거의 법률관계가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 것 그 다음에 그 이후의 사정들은 하자 치유에만 사정으로만 볼 것이지 무효 사유로 볼 수는 없다는 점 이거는 꼭 기억해 두시고 다른 소정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서집 이후의 사정에 관한 태도가 대법원하고 원심이 차이나고 이거는 헷갈리기 쉬우기 때문에 이 차이를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런 각종 단체의 분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단체들이 관청의 설립심과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이런 무효 확인소의 이 판례를 알고 계시면 쟁점이 어떤 게 있고 어떤 쟁점을 주장할 때 이 단체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판례는 그 정도 관점에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